안녕하세요 위치님들 한국어 선생님 코리안 티처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후기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어서 3일 전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서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퇴근했습니다. 주사 부위에 통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접종 후 집에 와서 한숨 잤는데 일어나서 오한이 심하게 왔습니다. 어지러움증도 느꼈습니다. 이온 음료와 함께 타이레놀을 복용했습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해서 괜찮았다는 후기도 많았고 백신 맞기 전에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해서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맞기 전에 아플 때 무슨 약을 먹어도 되는지 의사 선생님에게 한 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열을 재봤습니다.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타이레놀을 하나 더 먹고 이온 음룬도 마시고 자다 깨다 하다가 4시간 정도 잤습니다. 다음 날에 오후 근무여서 죽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열을 재보니 38도였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날 새벽에도 열이 37.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서 타이레놀을 먹고 잤습니다. 이틀이 지나고서는 기운도 없고 어지럼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백신 접종 후에 대한 반응들에는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열만 있고 밤사이 약 안 먹어도 괜찮았다는 반응들도 있고 저처럼 열나고 아팠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첫날은 열이 39도까지 떠서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질병관리청이 국번 없이 1339 24시간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문의하니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세상이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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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